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NBA굴드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오늘 최강 종목,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가지고 리뷰로 한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던 9월 8일 날 소개해드렸던 파두라는 종목이 또 수익권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준비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화끈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의 리얼 서밋 개최를 제가 이슈로 가지고 왔습니다. 리얼 서밋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기업형 AI와 클라우드를 공개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열린다라는 것이고요. 하이퍼클로바X에 이어서 대기업의 이런 AI 전략, 클라우드 전략을 맛볼 수 있는 행사가 오늘부터 개최가 됩니다. 바로 오늘 오후 9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과 이슈를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S가 발표한 것은 기업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얘기 발표를 한다고 했고요. 다음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공동 세션이 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들 엔비디아 관련주와 삼성 SDS의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리콘밸리의 기업형 AI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분석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 많은 데이터,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에 라벨을 달아가지고 AI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한국에서는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웍스가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죠. 그리고 퀀티파이라는 실리콘밸리의 기업은 기업들의 재고라든가 서비스, 우리가 또 현지 시장을 가지 않아도 환경을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실리콘밸리의 디지털 AI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의 사업 모델이 있으니까 관련한 데이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 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또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아이폰 15 출시입니다. 아이폰 15가 출시를 하는데 아이폰 부품주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는 XR 관련주들이 주가가 달려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기업이 20% 이상 장중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이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아이폰의 스펙이 공개가 됐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USB-C 타입이 탑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iOS 17이 공개가 되는데 이거와 이제 iOS 17과 채 GPT를 결합한 성능을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거는 현재 한국 시간으로 13일 날 발표가 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폰 부품주가 아니라 XR 관련 기기들이 강세를 보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폰 15 출시인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미국의 기업인 이메진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나왔고요. 다음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XR 관련된 리스트럭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점점 되고 있는데요. 리스트럭션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현실 공간을 스캔해서 가상의 공간의 3D 형태로 구현해주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현실의 이미지를 찍으면 3D를 구현해주는 기술 이것이 어제부터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XBOX라는 기업은 굉장히 고성능 콘솔 게임에 클라우드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하드웨어, 컴퓨터 같은 거 없이도 인터넷만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런 3D 리컨스트럭션 같은 게 발전이 된다고 하면 해외를 안 가도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는 3D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재고가 없는 옷가게, 디지털 매장 같은 것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클라우드나 AI 시스템으로 AI 헤드셋이나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미지 작업을 한다거나 영화 제작을 한다거나 작곡을 한다거나 이런 시대도 충분히 가능한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그러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접목시켜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XR 관련 기기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요즘 대형주보다 이런 신성장, 중소용주, 종목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를 앞두고 있는 신규 상장주를 좀 정리해 왔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증시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파두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수익률이 대박이 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신규 상장 종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미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신규 상장 기업인데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저는 두산 로보틱스와 레브 코퍼레이션,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등이 관심이 갑니다. 레브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인데 굉장히 신성장 기업들이 많이 상장한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강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종목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최강 종목은 바로 센서뷰라는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RF 연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00% 수입산에 의존하던 제품들을 국산화하면서 수백억의 장비 매출을 국내에서 낼 수 있게 되는 기업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클라우드를 모든 걸 연결하는 시대, 그리고 엑스박스라는 기업이 클라우드로 게임을 제공하는, 제공을 실제로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클라우드로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클라우드 제공에는 통신 속도가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초고주파에 대한 통신 발전이 이 기업에 수혜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신규 상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용 핵심 장비로 매출을 지금은 잘 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퀄컴의 초소형 전송설로 이게 이제 퀄컴과 매출 비중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퀄컴이 초소형 전송설료가 탑재된 제품들을 판매하게 되면 이 기업이 수익을 보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시가총액은 작은데 앞으로의 매출 전망은 밝기 때문에 굉장히 핫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토가는 6,000원, 손절가는 4,500원 잡고 이 종목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종목과 이슈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5시 너튜브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최강 이슈, 최강 종목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이버 녹색 밴드에서 MBN고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오늘 관련된 내용과 상세한 데이터, 많은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